2021년 10월 7일 오후 10시 41분경에 진도 5강이라는 강진이 일본의 수도 도쿄에 발생을 했습니다. 수도인 도쿄의 진도 5가 넘는 지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쿄의 규모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에 100여마리의 까마귀 떼가 도쿄를 날아다녔고 크게 울었고 도쿄의 물고기들이 무리로 뛰어오르고 새떼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12월 30일 일본 아오무리연에서 심해어가 무리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12월 27일에는 이시가와현에서 심해어인 산갈치가 발견되었습니다. 항상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산갈치가 해변가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갈치가 12월 27일 일본의 이시가와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심 1000m 이하의 심해에는 이처럼 아직까지 인간의 눈에 한 번도 띄지 않은 희귀생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희귀생물인 산갈치가 이틀 전에 일본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연이겠지만 12월 19일과 22일과 31일에 일본 이시가와현의 노도지방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진 관련 전조현상들은 작년에 중국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작년 2020년 6월 15일에 중국 남부 윈란성 바리시의 유명 관광지인 얼하이 호수에서 물고기 수십 마리가 튀어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이 되었으며 같은 날 중국 동북부 지린성 쑥위안시의 차카노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에도 중국 저장성 타이저오시에서도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현상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윈란성에서는 물고기들이 튀어오른 날에 인근 스바오산의 원숭이들이 집단으로 산을 내려갔으며 이것은 백년만의 일이고 윈란성 자오통시에서 규모 5.0이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뒤에 중국 광둥성 조주시의 연못에서도 물고기 수십 마리가 튀어올랐었으며 그 다음 날에 광둥성 허위안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반순히 지진 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의 전조현상들을 동물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으며 비과학적이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만 해서는 안되고 지진에 대비하는 마음자세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근 지진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안 좋은 시그널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지진 패턴을 보면 동일본대 지진과 구마모토대 지진 등의 대지진전에는 지진의 횟수가 불규칙하면서 줄어들다가 갑자기 강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누아투, 히지, 통가 등의 남태평양 해저의 깊이 500km가 넘는 신발 지진과 일본 오카사와라 제도와 이즈제도 해저에서의 500km 내외의 신발 지진 역시 해저에서의 큰 소용돌이를 예측해볼 수 있는 안 좋은 시그널들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본은 1월 3일은 초승달을 전후로 하여 강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 일본 방제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 발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어떠한 종류의 플레이트 경계형 지진 발생에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지구계의 미소한 변형이 축적되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인력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의 인력 효과가 단층의 미끄러짐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하여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발의 인력 효과는 지구계의 변형에 대한 힘의 1,000분의 1 정도이지만 지진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한 연구진이 말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